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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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3억 당첨보다 차은우와 결혼 현명하시네요 근데 이거 제가 이상하게 만들어서 조회수틀 만나볼게요 제가 말할게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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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지금 좀 뿌듯해 했는데 선집자의 권한이니까 여기까지만 참견하겠습니다. 세상에는 천만 원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.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. 그게 누구냐고 바로 나야. 떠둥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차은우입니다. 오늘은 부루마블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. 이 안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과 또 미션이 가득 들어있다고 합니다. 더부루마블, Let's go! 진실 게임. 이 영상의 썸네일 만들기? 썸네일이 제일 앞에 뜨는 그거죠. 근데 이거 제가 이상하게 만들어서 조회수 잘 안 나오면 어떡해요. 이 영상의 그걸 어떤 영상이다를 알려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? 백화포도만 좋아할게요.